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정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바로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등산가 또는 백패킹이나 캠핑과 관련된 이런 동영상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혼자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여러 사람이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바로잡자 그리고 올바른 제가 다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이 동영상이 조회수가 10만 100만 이렇게 가는 그런 유튜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따분합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등산용품이나 등산 의류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냐 그게 참고 보실만 하지만 일반 우리가 위켄드 하이크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렁설렁 한 3, 4시간 짧게는 2, 3시간 이렇게 걸었다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옷이나 저 옷이나 또는 이 등산 하나 저 등산 하나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프로가 그냥 엄청나게 히트를 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된다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등산용품과 백패킹용품 그 다음에 등산 의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그게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걸 이제 만든 거죠 제가 제 동영상의 덧글에 달린 글들에 뭐 일일이 다 반박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데서 그냥 키보드 배틀을 해봐야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래도 제 동영상에 덧글을 다신다 그러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금 더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덧글을 달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든지 이런 건 저도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또 저는 그걸 배울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덧글에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또 그걸 공부하고 조금 더 나은 유튜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 열흘간 제가 유튜브를 안 찍었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한 장 하나 올리면서 제가 덧글을 봤더니 이런 텐트에 관련해서 이런 덧글을 길게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덧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텐트에 관한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제일 큰 문제는 5000m 이상 고산지대 원정 산행 가는 프로용 텐트를 기껏해야 1000m급 한국산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덧글을 다신 게 제가 헬스포츠 텐트를 그리고 헬스포츠 텐트 소개하면서 그 안에 힐레베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들이 지금 5000m 이상 고산지대 원정 산행 가는 프로용 텐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물건들은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초고가 전문가용 고산 등반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죠 자 그러면 왜 잘못된 정보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힐레베르그 텐트 하나도 안 보이시죠 헬스포츠도 텐트가 안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것도 베이스 캠프 사진입니다 네 여기도 안 보시죠 주로 보이는 텐트는 어떤 겁니까 보시고 아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노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유레카 유레카는 이제 캐나다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운틴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텐트 모양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텐트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왜 텐트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베이스 캠프니까 베이스 캠프는 보통 6,000m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캠프3에서의 사진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힐레베르그나 헬스포츠 텐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캠프4입니다 이게 사우스콜이라는 곳이죠 여기가 사우스콜이 7,900m입니다 여기 텐트 모양들 한번 보십시오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 없으실 겁니다 네 여기도 사우스콜의 사진입니다 없으시죠 자 그러면 힐레베르그 중에서 제일 튼튼하다는 텐트가 블랙라베르 텐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스타이커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타이커를 어디다 쓰는가? 보시죠 어디입니까? 고산 아닙니다 또 보실까요? 스타이커 사진? 고산에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낮은 고도에서 그런 데서도 쓰는 텐트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산에서 정말 고산에서 원정에 고소등반용으로 쓰는 텐트의 대표적인 텐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스페이스의 마운틴 25라는 모델입니다 네 바로 이 텐트입니다 이거 말고 최근에 어설트라는 어설트두인가 하는 모델이 또 나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거보다 더 가볍게 만든 텐트입니다 자 이 모델을 보시면 자 제가 스타이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마운틴 25의 사진과 그 다음에 스타이커의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자 첫 번째 노스페이스의 저 모델은 그리고 다른 아까 캠프4나 캠프3에서 사용하던 텐트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이 외부 돌출식이 아닙니다 외부에 돌출되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 때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또는 시속 100마일까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러면 텐트폴이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래서 정말 고산용은 저렇게 텐트폴을 스타이커처럼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스타이커는 위쪽에 벤틀레이션을 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본체랑 그 위에 하나 더 덮여 있죠 그쪽으로 통풍이 됩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고산에서의 강한 바람을 저 텐트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바람이 몰아쳐서요 바람과 눈보라고 그러고 몰아치는데 어떻게 저거를 5000미터 이상이 갖고 가서 텐트를 치고 앉아 있습니까?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노스페이스의 다른 모델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설트라는 모델인데 이 어설트모델은 싱글 월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마운팅 25는 이게 4kg가 넘어갑니다 무게가 근데 이 모델은 2kg가 좀 넘습니다 싱글 월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 텐트의 구조를 보면 그게 고산등반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힐레베르거나 또는 헬스포츠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익스피디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익스피디션이라고 모두가 고산등반용인 건 아닙니다 익스피디션을 고산등반만 하는 건 아니죠 남극이나 북극을 갈 때도 그건 적어도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스칸데라비아에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남극 가는 게 더 북극 가는 게 더 가깝죠 그래서 북극에 사람들이 자주 익스피디션을 갑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제가 개최하던 지레선 종주대회에 북극 탐험 가이드를 하시는 여성분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소외된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익스피디션이긴 하지만 이거는 남극과 북극, 특히 북극 쪽으로 갈 때 주로 사용하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헬스포츠에서 나오는 히멜라이 모델인데 이겁니다 히멜라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것도 히멜라이,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고, 스타이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텐트를 다시 접어서 가지고 오는 등반인들은 잘 없습니다 산소통이라고 그러죠 산소통, 옥시즌 버틀이라든지 옥시는 실린드라 그러는데 그게 작은 게 20큐브피트짜리가 2kg 조금 넘게 나옵니다 2.5kg 정도 됩니다 근데 산소 다 마시고 그거 2kg짜리도 버리고 옵니다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한 개 한 개 200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옵니다 무거워서 그러면 셀파들이 그걸 주웠다가 팔죠 근데 벌을 대부분 다 버리고 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텐트 챙기고 산소통 챙기고 그렇게 못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싼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힐레베르게 스타이카나 이거 다 1000달러 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포츠의 히말라이 모델도 그렇습니다 싼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운틴 이시브나 어설틀2 같은 모델들은 어설틀2 퓨처라이트 텐트인가 정식 이름이 그거는 690달러 정도 합니다 유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200달러짜리 텐트를 버리고 오느냐 그 반값 정도 되는 690달러짜리를 버리고 오느냐 어떤 걸 버리고 오시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이 텐트들은 그런 고상 등반에 사용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나마 이 헬스포츠에 지금 히말라야 모델은 정말 히말라야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값이 비싸니까 4kg짜리를 들고 올라갔다가 등반 끝나고 그거 챙겨서 말아서 패킹해서 안 내려옵니다 셀파들은 주워서 써요 그 다음 마실 때 주워서 쓰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이걸 자기가 짊어지고 내려가주면 그거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렇게 버리고 갑니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런데 뭐 재수없어 발음 3개 불면서 날아가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텐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헬스포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롤틴드부터 시작해서 페라이맨 이런 것들은 다 낮은 고도의 트레킹용인들입니다 트레킹, 백패킹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산등반용 아닙니다 그리고 힐레베르크의 알라기니, 니아기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등반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어떤 발론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모르시면서 텐트의 제작 목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면서 제 동영상에 그런 덧글을 다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혼자들 알고 계세요 그냥 그런 거는 남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정말 저 덧글을 쓰신 분의 말을 믿고 스타이카를 들고 에베레스트 원정을 나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와 캠프3 캠프4에서 썼던 텐트들이 다른 점을 제가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타이카는 폴이 이렇게 세 개로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마운틴 25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폴이 4개 들어갑니다 그래야 강풍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산 등반용 텐트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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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